자 우리 유튜브 스타 바로 소나가수 소나무가수님이십니다.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. 네 거기서 설명하고 여러분들 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여기가 지금 꿀집 망양전 해수욕장에 지금 소나무가수님 오셨는데요. 자 여기 가수님 이분은요. 완전히 유명하신 분이 차렷! 이렇게 하고 오는 거 있어. 오마이갓! 자 시작! 차렷! 둘 셋! 차렷! 경매! 감사합니다. 여러분 휴가하셨죠? 지금? 아 저도 휴가입니다. 어제부터 계속 다니면서 이제 바람도 좀 쉬우고 여기 가인님 보고 싶어가지고 왔는데 괜찮죠? 제 옷차림이 이래도 괜찮겠어요? 네 고맙습니다. 자 노래해주세요. 으약 앤 아따 아 나의 두 분야는 이틀샤 눈물이 흘러낸 에델이 하세 오, 젤을, 오, 젤을 다가쯤은 멸실러 아멘 아멘 우주 넘만만 무사히、「aba dysthyceğ 가지고 언젠가는 언제든가 송 Präsident'd 아는 맞아 Greta Bay friction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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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